올해 LA 한인타운의 음주운전과 범죄율이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매 주말마다 LA 경찰국이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를 설치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LA 한인타운의 체크포인트 설치가 올해 들어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계자는 한인타운의 체크포인트 설치가 없는 이유로 최근 한인타운에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티나 니에토 서장은 먼저 한인들에게 감사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파티에 참석해도 운전자를 지정해 한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한인타운에서의 범죄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지난해 한인타운에 치안 유지를 위해 240여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범죄 예방에 나섰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지난주까지 1년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범죄율도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한 명이 6.2 스퀘어마일을 커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찰 활동에 어려움도 있지만 범죄율 하락으로 결실을 맺어 더 힘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인력 보충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정부 예산 부족에도 잘 극복하고 있다며 한인타운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